한 5, 60대 제로가 나왔을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멉니까? 물로 봤으면 국힘당을 얼마나 멉니까? 싸가지 없는 당으로 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이 필요 없이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재하 전문가가 몇 시간 전에 보낸 6월 1일 안산시장 선거에 대한 긴급 정밀 분석을 일단 종합편을 보내고 그다음 강론을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도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낱낱이 다행히 젊은 날 숫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생업을 하면서 낮에는 밤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젊은 날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하셨던 재하 전문가가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를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나라의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활동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악이 폐망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더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전문가 분석은 안산에는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상록구가 있습니다. 상록구와 다원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위 후보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국민의힘 이민근 무소속의 김만희 무소속의 윤하습이라는 분이 계시고 무효기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뉴의 합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마친 다음에 발표한 최종 공식 데이터입니다. 제종길 후보 64,688표 이민근 후보 63,244표 무소속 610표 상록구에서는 제종길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빨간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숫자를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니까 여러분 이 빨간 숫자가 제야 전문가가 투표소 레벨 가장 낮은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 투표 득표소하고 당일 득표소를 다 합산한 것이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하는 단위별 합계값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종길 후보의 64,688표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으면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 투표 득표소와 당일 투표 득표소를 합친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 발표 자리가 20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빨간 표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에는 13개의 동이 있고 13개 밑에 제가 볼 때 한 50여 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여러분 투표소 레벨에서 제종길 후보가 얻은 제종길 후보가 얻은 모든 사전 투표 득표소와 당일 투표 득표소를 다 합친 값이 빨간색입니다. 두 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두 개가 일치해 안 하는 겁니다. 전산으로 숫자를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격차가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는 20표가 남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20표가 남고 국민의힘은 29표가 남고 무소속 후보는 2표가 남아가지고 55표가 남고 무효표 6표를 합치게 되면 57표나 차이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57표가 컴퓨터 상으로 바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컴퓨터로 0, 57, 20, 29, 0, 2, 31, 6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를 프로그래머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냥 컴퓨터에 그대로 뜨는 값입니다. 컴퓨터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지 않냐 더하기를 해봐도 너희가 발표한 자료하고 숫자가 맞지 않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것을 외치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려면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플러스 57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57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버려야 다음에 광명시 작업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수원시 작업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투표소 레벨로 재종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당일투표 득표소를 다 합산해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빨간색이 합산한 겁니다. 위는 승관이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이거를 전산상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은 안산 단원구입니다. 여러분 위의 합계는 선거가 끝난 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최종 득표수입니다. 재종길은 54,907표 국민의힘의 이민근은 56,532표 그런데 단원구에도 후보별로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당일투표 득표소를 다 합산해가지고 보니까 빨간색입니다. 재종길이 54,874표 그 다음에 이민근이 56,506표로 위에 선관이 발표하고 투표소 레벨에서 합친가하고 이런 맞지 않습니다. 33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민근 후보는 26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소속 후보는 1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합산 60표 차이가 납니다. 무효표 1표를 합치게 되면 총 플러스 61표의 표격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표격차가 나면 뭉갤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아우승을 칩니다. 작업 더 못하겠습니다. 작업 더 못하겠습니다. 작업 더 못하겠습니다. 표가 맞지 않습니다. 표가 맞지 않습니다. 웽웽웽웽웽웽웽웽에 표가 맞지 않도록 막 컴퓨터가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작업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산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전산 여러분들 운영자가 부랴부랴 뭡니까? 영문도 모르고 뭐 이게 61개 왜 남아? 몰라. 난 몰라. 그리고 마이너스 61로 집어넣어가 영으로 그냥 퉁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광명시로 넘어갈 수 있고 의정부시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가 찬 이야기가 발생한 겁니다. 컴퓨터가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전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시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거 뭐야? 왜 자꾸 61표가 남아? 그래서 부랴부랴 뭡니까? 마이너스 61표를 그냥 수작업으로 입력합니다. 그럼 플러스 61 마이너스 61표가 제로가 돼가 다음 작업 광명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집들을 한 겁니다. 지역 선관인은 아무 영문도 모릅니다. 전산으로 돌아가니까 참관인이 눈으로 이렇게 크고 뜨고 봐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하니까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선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를 후보별로 더한 거가 후보별 선관이 발표돼 후보별 득표수 선관이 발표 자료하고 다 여러분들 심심해서 더해보니까 더한 거하고 여러분들 일치가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냐 이야기죠. 이런 일이 이런 세상에 일이 있냐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있냐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듯 표수가 남으면 컴퓨터가 아웃성을 칩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산 담당자들은 이유는 모르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익녀 표수만큼 똑같은 마이너스 값을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제로가 되어야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합친 안산시의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다음 더 쉽게 제가 재편집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안산시를 착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합계 맨 위에입니다. 제종길 11만 9,595표 이민근 11만 9,776표 이것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련회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투표소 레벨 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와 당일 득표소 대봉결 되가지고 총합을 구한 것이 뭔가 아니까 여기에 빨간색입니다. 총합을 대보니까 제종길은 11만 9,542표 선관위 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표수가 53표가 남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당일 투표 득표소를 합산해보니까 여러분들 11만 9,721표가 나와가지고 선관위 자료하고 55표나 무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윤하스 부부는 세표 차이가 납니다. 53표 55표 세표를 합치면 111표의 익려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무효표 7표를 합치게 되면 총 118표가 남습니다. 그런데 얘는 118표가 남더라도 그냥 뭉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왔 좋은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컴퓨터가 아우성을 치기 때문입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0, 118, 53, 55, 03, 111, 7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자가 부랴부랴 뭡니까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0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남은 표수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118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끝내고 다음에 의정부나 강명시 끈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실상입니다. 118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 A가 181표는 무슨 값인고 하니까 맨 위에 합계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합계를 따르면 제종길 119만 595표 이민건 119만 776표 이민건이 181표로 당선됐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차이값 B입니다. 이 차이값 B는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이 차이값 B는 이번에 두 표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 재금표 최종 결과가 두 표가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다. 제종길이 119,594표 이민건이 119,773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179표 차이가 납니다. 179표 차이가 납니다. 두 표가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들 179표 하고 181표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18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얼마를 표를 손을 댔는가라는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추정을 해보니까 상록구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756표로 승리를 했고 단원구에서는 3603표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합쳐서 4358표의 표차를 낸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드러난 마이너스 118표까지 합치게 되면 제야 전문가 추정치는 이민근 후보가 181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4476표 차이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추정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록구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도록. 그다음 단원구에서는 표차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4476표 정도의 차이로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총종합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이 늦었던 이유는 가장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표로 만들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 도표 한 장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 하나 이 도표 하나만 보시게 되면 안산시장 선거에 무슨 일이 나는지 재검표에서는 무슨 일이 나는지 다 이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최소 104표를 전산적으로 그리고 위조표를 통해 가지고 증가를 시킨 겁니다. 이 작업은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6월 1일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득표수 위조 증가 발각 가장 큰 죄가 투표지 위정감죄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투표지 위정감죄는 공직선거법에서 엄하게 다루죠. 이 도표를 보면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재검표를 했는지 왜 그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작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분도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것만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산시장선거에서 선관위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최종 데이터입니다. 재종길 11만 9,595표 이민근 11만 9,776표 181표 차이로 국힘당 승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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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합계는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는 전산 적으로 안산시의 모든 한 50여 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재종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와 당일 득표소를 다 합산해 봤습니다. 합산해 보니까 11만 9,542표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 득표수가 재종길 후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A, B 차이가 53표가 여러분 선관위 발표 자료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11만 9,776표인데 투표소 레벨로 해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 득표수 다 합산해 보니까 11만 9,721표로 여러분들 무려 선관위 발표 자료가 55표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무효표까지 다 합치게 되면 플러스 118표가 남는 겁니다. 118표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118표가 남은 겁니다. 118표가 여기 여러분 118표가 여기 이야기하는 118표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8표의 이런 표가 남으면 컴퓨터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표가 맞지 않는다. 표가 맞지 않는다. 표가 맞지 않는다. 웽웽웽웽웽 표가 맞지 않는다. 그냥 고함을 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 고함이 잘못 투입 및 구분 투표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예 플러스 53 55로 이렇게 이름될 숫자가 이렇게 잘못 투입 투표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빼줘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작업으로 총 118표를 빼줘야 되고 그리고 후보별로는 53표를 빼주고 55표를 빼줘야 이런 작업이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재검표 결과가 2입니다. 2 재검표 결과가 한 표가 줄었습니다. 재종길 11만 9,594표 이민근 후보는 3표가 줄었습니다. 11만 9,773표 재검표 그 덕표수를 빼보니까 선관위 발표는 과거에 181표 차로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국힘당이 179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이 놀라운 겁니다. 이 재검표 결과 2를 보게 되면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위 이야기에서 이 표수를 뭡니까 개수 조정하기 위해서 표를 뺐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5로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여러분들 있는 표에다가 52표를 더해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숫자로 확인된 빨간색에다가 승관이가 52표를 더해가지고 이번에 재검표 결과를 만든 겁니다. 빼준 게 아니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신 재표가 남기 때문에 표를 빼줬거든요. 그런데 승관이 아마 직원들이 전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지역 승관이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표 넣는 것만 잘 알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투표소 레벨에다가 표를 신 투표를 더해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맹백한 여러분 뭡니까 투표지 증가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지를 더한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를 재종길 후보가 11만 9,542 표를 얻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깨보니까 11만 9,594 표가 된 겁니다. 5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민근 후보가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다 표수를 대해보니까 11만 9,721표 붉은색이 나왔는데 이번에 재건표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보니까 52표가 더 많은 11만 9,773표가 나온 겁니다. 5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무한한 과정에서 재건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들은 이 전산조작 프로그램의 전체 메커니즘을 전혀 언더스탠딩을 못했던 겁니다. 무조건 표수만 맞추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4표가 발각이 된 겁니다. 지역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은 전산조작 프로그램의 전모를 전혀 모릅니다. 전산 담당자들도 선거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표가 남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D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재종귤 후보와 함께 표가 53이 남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53을 집어넣고 이민근 표가 55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55를 집어넣고 전체가 118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118을 전산 운영자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118을 집어넣어서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서둘러서 마이너스 118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표를 52표 52표를 각 후보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보라색 50 투표입니다. 표를 빼주는 게 정상인데 표를 대해준 겁니다. 표를 맞춰야 되니까 실물 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봅니다. 언제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느냐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걸로 봅니다.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4.15 총선에서 재검표에서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내리자마자 투표함을 다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를 다 갈아치우거든요. 그래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오고 배추닙 사전투표가 나오고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왜 선거가 끝났은 이후에 그 투표함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맞춰가지고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수만 표가 되니까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배추닙 사전투표지 하살표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본드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산시에 재야 전문가가 예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표수를 맞추기 왜 가지고 지역선관위 직원들은 전산조작용 보고 전혀 모르니까 일단 표를 맞춰야 되니까 4천 몇 표를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뭡니까 104표가 확실히 정거가 발각이 됐구나 이야기죠. 각각 52표를 좋지 않으면 50표 50표 집어넣어버리면 104표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를 합산한 값에다가 52표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뭐가 나왔냐 이번 재검표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4,476표 정도 집어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식은 죽 먹기죠. 메모를 그대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메모 형식으로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그냥 일종의 논평입니다. 표의 정감에 대한 논의 우리는 동단위가 아닌 동네의 각 투표소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 8투표소 각각의 투표지를 득표수를 합산해서 동별로 합산하고 동별로 다 합친 다음에 총 투표수를 합계해서 성패를 결정합니다. 거수 투표 이하 모든 합산을 해보게 되면 즉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와 당일 투표소를 합계해보면 선관위 선관위 발표 자료하고 큰 차이값이 생깁니다. 이 같은 차이값은 제야 전문가가 보기에는 투표소 레벨마다 10%나 5%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소위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한 허수로서 이것은 투표지도 없고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허수에 해당합니다. 재검표 이후에 선거관리원의 발표수는 단위별 투표소를 합산할 수만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18표가 다시 포함된 수치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18표를 더 넣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총 118표를 더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18표 가운데 재종길 후보 몫이 52표 이민근 후보가 52표를 집어넣어가지고 투표소 레벨의 수하고 52표를 대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맹백한 뭐죠? 위조 투표지 투입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검표 위의 선거관리위원의 발표수는 투표소 를 합계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이것만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는 아니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값이 왜 어디에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있을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52표를 더해가지고 각각 52표를 대가지고 총 118표를 대가지고 무소속도 있고 무효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전사하니까 소위 선거 데이터 이번에도 엉망진창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조작한 것을 숨기게 해서 또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표를 다시 뺐는데 이번에는 또 그걸 포함해가지고 재검표 결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투표소 어느 곳의 선관은 118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열심히 4,476표를 무조건 만들어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선거라 하게 되면 26만 468표만 있어야 되는데 188표를 더 만들어 넣은 숫자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투표지 증가로 봐야 됩니다. 전체 표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118표를 데이터상 뺀 상태가 없어야 맞습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에서 118표를 더해가지고 만드는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뭐죠? 여기에 재검표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빼가지고 교정한 게 아니고 더해 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엉망진창이 발생한 겁니다. 지역 선관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투표 투표 득표수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전산조작 메커니즘을 전모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전산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118표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118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전산을 그냥 완성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근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특히 치명적인 실수는 표를 빼줘야 되는데 더해줘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온 겁니다. 재검표 결과가 재검표 결과가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합산한 것에 또 표를 더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52표가 더해진 겁니다. 이 사람도 이민근 후보도 52표가 더해지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